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TV 센터 이동훈입니다 매월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뵙는 월간 얘기 전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이고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역시 어제 발표가 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예고가 돼 있었는데 결국 시장의 반응은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세론, 뉴스에 오히려 매도가 나오는 이러한 양상이 전개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있었는데 아이나 다를까 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된 다음에 시장은 이를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매물이 많이 출애가 됐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의 낙폭이 좀 커지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죠 내용을 보면 상장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같이 재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리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기업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는 세제 지원이라든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것들의 내용을 좀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장 기업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업같이 재고 노력을 하면 투자가 이를 반영하여 투자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끌어내겠다 굉장히 내용은 좋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로 실망감을 크게 표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어느 정도 기업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공시 의무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라든가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구체적인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이 기대를 한 건데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반영이 좀 안 되죠 빠졌죠 그리고 정부가 이런 내놓은 이러한 어떤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의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또한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시장은 항상 먼저 반응을 합니다 어떠한 재료가 됐건 어떠한 모멘텀이 됐건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사례에 벤치막을 하는 이런 어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기대감으로 인해서 2월 한 달 동안 거의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어요 저 PBR 종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행주, 금융, 또 이제 지주회사 이런 종목들이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프로그램의 내용이 시장에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에서 이러한 어떤 많이 올랐던 업종 종목들은 당분간 과열의 해소 과정 그리고 매물의 소화 이런 것들을 좀 겪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 PBR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저도 이제 지난달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떤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이러한 밸류 프로그램에서 촉발된 어떠한 이러한 흐름은 이제는 테마에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으로는 바뀔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의 저평가에 대한 해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그런 판단도 가능합니다 당장의 어떤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약합니다 하지만은 향후에 보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주주환원율이 25%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일본은 50% 넘고요 미국은 70%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의 진행 속에서 주주환원률이 높아진다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상승 여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3월, 2월, 2월 말에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발표가 됐고 5월 달에 밸류업 2차 세미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인덱스의 개발이라든가 ETF 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번 발표는 뭔가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지만은 향후에 이런 것들이 보완되고 정책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편에서는 이게 아직 공식화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상반기 중에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 공개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단기적으로 세론이 나왔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세론이 나왔지만은 이러한 밸류업 관련된 모멘텀은 아마도 올해 내내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부각이 될 거예요 5월 달에 2차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장은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로 인해서 조정이 깊어진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관련돼서 올랐던 종목들이 과거의 주가까지 하락을 하거나 회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금 그 안에서 차별화, 옥석 가리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익 대비 저평가 이런 부분들의 요인들이 부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압축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그러한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주식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을 내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AI입니다 AI의 확산 그리고 AI가 향후 산업에 있어서의 성장 능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건 지난달에 한 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결국은 뭔가 실증적으로 보여진 것이 이번 NBDI의 놀라운 실적 발표입니다 특히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사실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가이던스가 혹시라도 이제 좀 부진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얘기하는 픽하우스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240억 달러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었어요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 앞으로도 AI의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NBDI의 젠슨왕 CEO가 얘기한 것처럼 AI의 확산은 이미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의료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제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NBDI의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NBDI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가 실적 컨센서스 우리가 이제 항상 실적 컨센서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나온 실적과의 괴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더라 이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AI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고 실적이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근데 NBDI의 실적 호조가 미국 증시만 놓고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매그니피션 7이라고 하죠 지금 시장을 이끄는 기술주들 매그니피션 7으로 대변되는 대형 기술주들 중심의 어떤 쏠림 현상을 또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결국 이번에 이제 이익 전망치 나오는 걸 보더라도 S&P500에서 이 매그니피션 7 M7이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요 M7을 빼면 사실 S&P500의 어떤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대형 기술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한편으로는 제기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권자만 가는 장은 좋은 장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뭐 NVIDIA를 비롯해서 몇몇 대형 기술주들이 이끄는 장 물론 지수는 올라가겠죠 S&P500, 나스닥 전부 다 이제 고가를 형성하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게 아마 향후에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보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월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뭐 AI 또 이제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런 그 중요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 환경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보다 근본적으로 그 2월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이거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은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초에 뭐 금리를 뭐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3월에 내릴 거라는 얘기까지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뒤로 미뤄져서 5월 달이나 이제는 더 5월 달에도 금리 못 내린다 결국 물가가 아직까지 끈끈하다 뭐 이런 얘기들 결국 이런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부분이 시장 상승에 좀 발목을 잡는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AI 모멘텀이 결국은 이런 금리의 부정적인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오히려 시장을 이끄는 이러한 모습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보였지만은 막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대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 연준이 이렇게 좀 매파적인 얘기를 하고 연준 의원들이 계속해서 금리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이러면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의 시장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결국은 시장에서 공감하는 금리나 시점에 대해서 이제는 금리나 거의 6월에 하지 않겠느냐 이제 빠르면 6월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설턴스가 좀 모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물론 또 물가지표 당장 앞두고 있는 PC 물가라든가 이런 걸 비롯해서 3월, 4월 계속해서 물가지표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노이즈가 시장을 흔들 가능성은 상당히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금리 인하보다는 지금 3월달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2월달 글로벌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S&P500, 다우지수, 미국 시장은 전부 다 신고가 형성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주요 주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밸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승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런 업종들의 배당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는 좀 차익실현 욕구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경기 그리고 실적의 반등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밸류업이라든가 AI 모멘텀 이러한 시장의 매력적인 요인들은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 시장처럼 뭔가 상승에 대해서 차익실현이라든가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조정이 사는 조정이냐 파는 조정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뭔가 조정이 나왔을 때 사는 조정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결국 향후에 어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작용을 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기업의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양들이 나올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AI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상존에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뭔가 부정적인 요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들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차익실현이라든가 조정을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